아 다 귀찮아 와 오줌 마려 잠깐만 오줌이 그냥 막 돌을 막아 근데 왜 이러지 오줌이 안 돼 아 다 귀찮아 자 와 안들어 미지션은 변신까지 됐어 잠잠 어 두부쿠까지 얘는 좀 변신이 안 되네 오 헐 헐 다놀까지 오마이갓 뭐해 거기다 귀신 음 짠 헐 아 도둘 여기를 붙어봅시다 변신이 안 되네 어 뭐야 얘 왜 갑자기 변신되어 음 아 뭐야 기절 애들 원래 거기서 변신되는데 오줌 명장 오랫동안 나오네 진짜 와 뭐야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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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얽 하고 져야지 오잉 헐 호갓도 역시 더 비슷해 회 으아 지금 벌써 무려 3번째 싸우는거야 와 물기 잠잠 헐 다 변신 됐어 으아아아 단어 아니네 와 얘도 이즈아 변신됐어 아 이제 다 썼다 와 잘 됐다 뭐야 지금 시간이 됐어 와 대박 미쳤어 우리 잠깐 안돼 우리 어제 새벽에 자길 안 됐었나봐 우리 열두 시 십 육분에 일어났어 헐 내가 어제 새벽 한 시에 자서 그런가 새벽 한 시에 몇 분에서 새벽 두 시에 몇 분에 자서 그런가 나 먼저 간다 베이커야 거기서 그 여성스럽게 생 낀 거다 뭐 나 여성스럽게 생겼어 응 너 여성 여성 같아 야 근데 너는 여성 같거든 솔직히 응 진짜네 너는 내 남자잖아 그렇게 하던데 돛은 개쥐야 우리 둘 다 여성스럽게 생긴 거 그러게 그렇지만 난 코브라무드에서도 서도 이렇게 바퀴로 가거든 그러기 때문에 더 날쌔해 이렇게 빠르게 야 그럼 빛고 나머도 간다 야 좀 거기서 야 다시는 뻥이지 이런 셋 아 뭐야 진짜 그냥 여기서 놀자 그냥 여기서 놀자 응 아 근데 춥다 잠깐 어 어디 어려워 아 아 으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난 코리온의 릴링 나 손님 없으니까 으 으 됐다 쓰 쓰 나도 뭐 그렇게 유연하게 오냐 그냥 이건 나의 매력이지 연내로 너가 나보다 예쁜 거 같애 색깔 응 그러긴 하나지 핑크핑크한 색에요 코리온 핑크핑크하고 파랑파랑한 색 우와 부럽다 나보다 예쁘다 응 그치 부럽지 야 나 코브라로서도 그런 거 같아 아 그런 거 같네 진짜 너 알곡인가 코브라였지 아 맞다 점으로 저 나랑 같은 중이지만 좀 못생긴 코카츠보단 내가 훨씬 낫지 응 나 그럼 너도 한번 점으로 변신해 보라고 알았어 자 나 이 모습이거든 음 오 오 예쁜 차긴 예쁜 멋진 차인데 근데 무늬가 없어서 뭔가 허전해 오 허전해 오마이갓 피콕이 돌 헐라 헤라 모르겠다 헤헤헤 자야지 야 거기서 어 뭐냐 자는 거냐 그럼 나도 자야지 나 왜 그래 어 타돌 우와 잘 잤다 잘잤다 타돌 어 나 잘 잤다 짠 후자 타르그루가 침도 있다고 헐 그럼 나랑 왜 들어와서 타돌 그럼 난 셀프로 탑트 카드가 없으니까 그냥 나냥으로 파고 쓰겠다 타돌 알았어 이 나의 날카로운 이 치명적인 이 침 엄청 아플걸 이거 엄청 따갑거든 이거 투사 끼고당 훨씬 아파 왕투사야 헐 저도 저도 타돌해 저 덩치는 대박 커가도 그래 나 덩치 크다 봐 어쩌라 그래 나도 덩치 작잖아 임마 그러긴 하자 타돌 해 응. 야 타돌 슬프 택수를 베낀 참오드로 변신 이거 너무 맘에 이렇게 한 번 보고가 돼지롱 타. 거긴 그러니까 엄청 아플텐데 그래도 야 야 타돌 잠깐 왜 타돌 너 좀 뒤로 돌아와봐 알겠다 타돌. 타돌 방대기에 뭐라는 건지 타돌 몰라 똥꼬 찌르기 으악 타돌 야 너 지금 뭐하는 짓야 아니야 장난인데 왜 너 쩌 나한테 죽을래 인마 아하 그래 알았어 이 멍청한 자식 아하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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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eff k , d 20 버스볼트라 똥방귀 독침 나는 사실 블랙소송이라서 독이 있거든 암흑이 독이니까 야 내 똥꼬 내가 죽음 치기 진짜 재밌다 야 딸도 괜찮아? 괜찮은데 너무 아프다 널 똥꼬가 너무 아프다 타돌 똥꼬 좀 흐르르 타돌 알았어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다 타돌 우리 귀여운 타돌 마른이 아팠어요 지절로 터나온다 타돌 다중여서 타돌 너무 이쁘다 타돌 그래도 타돌 고마워해야지 고맙다 타돌 그래도 고맙다 타돌 그래도